에이 깜빡 미모 ASMR Hello everyone, it's 미모 어서오세요 여러분, 미모입니다 I heard you couldn't sleep these days, so I prepared this event for you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자, 그럼 눈을 감아주세요 Close your eyes 눈을 감아주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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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렇다 그렇다 이제 이제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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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슈 팡 슈 팡 팡 슈 팡 슈 팡 슈 팡 슈 팡 슈 팡 슈 팡 팡 팡 팡 슈 팡 팡 슈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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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가만히 화면을 보고 자기 전에 글을 읽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오히려 잠을 되게 방해하는 요소라고 해요 뇌가 활성화되어서 누워서 있어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가만히 지금 화면에서는 아무도 멀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궁금하지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please be focused on the sounds only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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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소이 느낌으로 It sounds like waning, wa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내 새로운 헤어스타일 펜 헤어스타일 근데 이 헤어스타일은 없지 제가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제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근데 다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내주고 시간이 지내러서 시간이 지내주고 오 마이 갓 콕콕콕콕콕콕 콕콕 귀여워 제가 3주 동안 LA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모를 몇 시 더 눈께 막히고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또 가운데를 옆에 있어서 이 소리 삐삐삐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이 시각 세계는 또 하나의 부모님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인사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가 더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건지 이 시각 세계가 더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everything is great awesome but I can't I couldn't see my cat anyway I couldn't see Mo yeah it's her name I couldn't see her so it is really sad and it was really really I always cried at the night it's a joke it's a joke very hard to pronunciate pronunciation I'm happy now I'm happy now okay let's repeat to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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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ow click 바 바 가 바 가 가위 바 다 다 다 다 다 이번 영상에 이렇게 부족한 영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국인분들이 앞에인 사는 영어로 하고 진간에다 한국어로 하니까 묘한 배신가 상담을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같이 이야기 해볼 겸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공평하게 못 알아 듣는 그런 영어 수준이기 때문에 음 그런거 아시죠? 이너디블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면 집중이 안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이 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가장 자라온 환경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삼남매로 껐어요 언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삼남매였는데 저는 어릴 때 항상 오빠는 1인용 침대에서 오빠 방에서 자고 언니랑 저는 공부방 언니 저랑 저는 공부방 침실을 둘이 같이 샀어요 그래서 큰 침대에서 맨날 이렇게 잠들었는데 항상 언니가 되게 성격이 무덤하고 개성은 있지만 아무튼 성격이 되게 좋아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잔도 되게 잘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굉장히 잘 잤고 저는 성격이 물론 저도 좋았지만 잠을 좀 못잤어요 그래서 항상 언니가 먼저 잠들고 저는 후에 잠들었는데 자기 전에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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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졸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언니가 졸리기 시작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이 느려져요 예를 들어 아 맞아 그거 어떻게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면 응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점점이 텀이 길어져서 어 그러면 이거는 이건가 하면 응 이런 텀으로 대답이 돌아오다가 어느순간 대답이 사라져요 그러면 아 언니가 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심심해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실 완전 TV세대인데 라디오를 좋아했던 게 그럴 때 옆에서 라디오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 기억이 좀 섞였나 워낙 예전일이여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언니랑 같이 자고 이럴 때가 초등학생 때인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 이어폰이 있었나 중학생 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 2003년 막 이럴 때 이어폰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 정말 좀 살아있는 역사 같네요 좀 살아있는 역사 같네요 좀 얘기하고 제가 처음에 앨범을 받을 때 처음에 12 12 12 12 12 13 12 12 13 12 비슬리는 당연히도 알겠죠? 혹시 모르나? OR PNP? 전자사전? 진전자사전을 뭐라고 할까? Electric Dictionary? Electric Dictionary, right? It's very old stuff. So... 털은 그 당시에는 초청단이었는데 자, 이제 수다 열심히 털었으니까 제가 깊은 숙면의 세계로 계속 계속 나아가보시지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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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시에 깜빡 팍 팍 cruise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팡 팡 슈 팡 슈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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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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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o 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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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슈우우우 슈우우 Woo 아.. 휴 끈.. 닭 끈.. 닭 잠시만요 이렇게 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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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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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잘자요 오였습니다 사이 끈빡